네 오늘은 우리 크린스루 5일째 오늘 하고 있습니다 어우 너무너무 부드럽구요 어머 이거 옅어지는거 봐봐 아주 예쁘게 만들어놔서 봉안이를 만들어 먹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팔을 써서 팔이 아픈가 봐요 되게 기분 좋으세요? 네 만족하세요? 네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예쁘게 만들어서 아주 미인된 당하게 만들겠습니다 쪼갈 쪼갈 얘기해야 되는데 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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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확실히 없죠? 네 근육도 다 풀어주면서 강대뼈도 들어가고 강대표도 다 들어가면서 턱선도 올라가면서 봉안이가 되는 거예요 봉안이가 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이 심술보거든요 이게 심술보를 없앤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잠깐만 했는데도 여기는 하얗고 여기는 아나요 잠깐만 해도 이렇게 마술소린가요? 여술소린가요? 그럼요?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행복하세요? 지금 너무 행복하죠? 편안하게 누워서 편안하게 누워서 성형할 필요 없어요. 크레인스 가지고 하루에 20분씩만 확 해주면 편안한 모습 찍어주고 예뻐진 모습 찍어주고 akin' 40분씩 아메리카드 내뱅 사진 찾아뵙 30분 5 납풍 꾹꾹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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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分 30분 31분 30분 30분 말좀 하세요 말좀 하세요 말좀 하세요 부드러워서 좋아요 소독소를 하니까 크렌수 크렌수 우리 크렌수가 너무 맑게 만들어지면 따로 화장품 쓰는 것보다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알고요 맞아요 배 속에서는 꾸룩꾸룩하고 다클 서클도 좀 없애주세요 네 다클 서클도 좀 없애주세요 네 다클 서클은 그냥 서비스로 없어져요 눈가 늘어진 거 하고요 네 그것도 다 서비스로 돼요 여자들은 여기가 고민이에요 여기가 이게 나이살이라고 늘어지거든요 이 늘어진 거를 크렌수와 함께 늘어진 거를 딱 치료하면 너무 예뻐지면 너무 예뻐지면 곤란한데요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화장품을 했을 때 보다 훨씬 피부가 맑아졌어요 제가 화장품으로 세 번 했고요 네 크렌수로 지금 두 번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게 화장품으로 할 때 보다는 피부가 더 훨씬 마르가지고 깨끗해지고 이렇게 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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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 네 아 처음에는 여기가 많이 뭉쳐있었는데 가면 봤을때 뭉친것이 다 풀리고 싶죠 이곳은 여기가 많이 뭉친것이 다 풀리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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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